오우, 무섭어. 조심해. 뭔가 먹는 김치. 다들 손눈잎이 예사롭지 않은데? 무청, 무. 이건 배추입니다. 배추 14포기. 배추 15포기. 배추 15포기. 배추 15포기. 배추 15포기. 그렇게 하면 안 매워져? 진짜 안 매워? 배추 15포기. 배추 15포기. 많이 매워? 코 냄새가 그래서 그래. 비빔면 아파. 배추 15포기. 배추 15포기. 너무 멋진데 이건 청갑 살살살살살 칼은 붓 admiet 그냥 재료를 넣으면 그때 너가 잠깐 가시죠 이제 섞을껀데? 장갑 들고 아니야 그게 깍두기야 지금 그게 이게 소금물로 했던거 아빠가 한번 헹군거거든 아침에 민수완아 김장놀이 잘하는데? 아니요 자 요렇게 엄마 하는거 봐봐 ipee 손님들이 예사로 나는데 자 이제 하세요 배추가 원래 맛있어 얘 얘 맛있다 얘 김치 잘했다 목 꺾지 않고 아 김치 맛있다 얘 잘했어요? 응 아주 김치 맛있어 그리고 배추 자체가 좋아 맛있어요? 구랑 3호인데 배추가 좋잖아 알았어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? 억시지 않아요